오기 전에 다 먹어. 다 먹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어. 못 먹게, 못 먹게. 내가 배고파. 진짜 세라지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고생 많았어요. 맛있어. 첫 번째, LA 첫 번째 머스키. 완전 대성공. 대성공.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완전 미국 맛. 미국 맛이다, 진짜. 진짜 미국 맛이다. 이거 무슨 맛인데? 체리? 체리. 미국 체리 같은 맛이라는 맛. 체리다, 체리. 맛있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 이거 뭐예요, 치킨? 아니, 이거 피슨칩스 같은데? 맛있어? 피슨칩스. 그럼 이거는 생선이야? 맛있다. 잘라봐야겠다. 오, 맛있다. 진짜 같다, 이거. 쫄쫄쫄지? 무슨 생선이야, 이거? 와우, 생선인 줄 알아. 광어, 광어. 광어? 광어?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여기? 여기 서예언니야, 서예언니야. 야, 서예언니야. 대첨, 대첨. 다들 물고기 방 자주 가요? 아쿠아리오? 롯데시빵. 오케이. 아쿠아리. 깜짝아. 난 그걸 또 아쿠아리오. 맛있어. 맞아, 바다에 오면 원래 맛. 여러분, 보리토 드세요. 와, 보리토. 진짜 크다. 진짜 엄청. 미국은 다 커요. 근데 고수 있다. 고수 뭐 드시는 분 계세요? 나는 잘 먹어. 나 고수 좋아해요. 고수 팬이요. 나도. 뭔가 내가 말인 것 같은데. 마스터드. 핫소스. 미국 핫떡은 케첩이랑 마스터드. 너무 매워가지고. 맞아요. 피쉬 칩 생선 먹을 때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 오 마이 가시. 오 마이 가시. 아, 진짜 오빠 멋있다. 오 마이 가시. 안 웃겨. 내 가시. 웃기고 싶죠, 누나? 다시 잠깐 문 좀 닫을게. 다시 멀어졌다고. 진짜 안 웃겨요? 안 웃겨. 내 주변 친구들이랑 웃기도 하는데? 정말 나쁜 친구들이야. 원래 진짜 친구는 안 웃기다 얘기해줘야 돼. 맞아. 나 같이 친구들인가? 우리 진짜 친구야. 진짜야? 응. 나 웃기지 않은데? 나 진짜 확실하게 얘기해줄 수 있어. 안 웃겨. 여기 조금 살고 싶다. 여기 살고 싶다, 진짜. 진짜. 내 햇빛 진짜. 알바, 여기서 알바. 너무 좋아. 불편하지가 않은 햇빛이야. 어떤 느낌이었어요? 달랐어요? 뉴욕이랑?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안 끈적거려. 너무 좋아요.